이번 스폰지 영상은 오픈 영상입니다. 그럼 이 영상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누르시고 더 실질적인 도움받기 원하시면 멤버십도 가입해 주세요.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 주식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그 자료들을 저희가 포부수지를 비롯해서 구석구석 한번 모아봤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역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에는 전반, 초반에는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마지막 차트입니다. 1월, 2월, 1949년에서 2022년, 1971년에서 2022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지 않아요, 여러분, 영상? 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기 드릴까요? 1번 바이든, 2번 파월, 3번 자넷, 4번 누가 할까? 미주놀 팀장. 정답은 미주놀 팀장이라고요? 장난하세요. 씨도 안 믿깁니다. 바이든이죠, 바이든. 이번 선거 있잖아요. 그렇죠? 11월에 있죠? 하지만 아무리 천하의 미국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주식시장을 헤라클레스처럼 다 떠받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을 지금 올렸다가 마지막에 내리꽂는 게 나을까요? 용두삼이 아니면 선거를 앞둔 직전은 아니더라도 선거가 점점 다가오면서 시장이 오르게 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런 모습들이 역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에 그대로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보면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탐리, 탐리도 올 전반기 때는 최소 10%에서 20% 정도 조정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스악, S&P가. 그리고는 이제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바이든이고 경제 참모라고 한다면 어떤 전략을 짜겠습니까? 1년 12달 계속 오르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바에는 그렇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끌어올리고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떨어뜨리고 한다는 거 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의 비정상적인 움직임 자체가 누군가의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누군가의 커다란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갑자기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아담 스나스의 보이지 않는 손 생각이 나는데 전통적인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 항상 1월, 2월 길게는 전반기, 1, 4분기 1, 2, 3월은 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물론 코로나였던 2020년 11월에 선거에 있었던 거 아시죠? 트럼프, 바이든. 코로나 덕을 보기도 했지만 그때도 보면 3월까지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다가 4월부터 급반등하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 혹 저와 여러분이 정월 초하로부터 지금 겪게 되는 이틀째인데 정신화도 없습니다. 저도. 오전에 버는 거 진짜 오후에 다 토해냈는데 플러스로 마감하긴 했지만 속은 쓰리죠. 지키지 못했으니까. 플러스로 마감하긴 했지만 저의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시장에 좀 저도 절제했어야 되는데 감기약 먹고 저도 마탱이가 가가지고 다시 도끼를 잡고 저도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경제지표, 이벤트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배드뉴스, 근뉴스, 근뉴스, 배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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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뉴스 이런 공식이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도 보면 졸트와 ISM 제조업지수 발표할 때는 시장이 그닥 움직이지 않더니 누구나 알고 있었던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오픈한 FOMC 회의로 공개하거나 하자마자 시장이 한 번 더 요동을 쳤다는 거죠. 그 시장을 바라보는데 상당히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예상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회의로 오게. 그게 아닌데 시장이 왜 이렇게 요동치지? 여러분 지금 영상을 좀 참고하셔서 참고하셔서 올 1년 동안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정신줄 붙잡고 계획 잘 잡으셔서 성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